선배님께서 뭘 던져주시면 받아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이렇게 먹는 거니까. 아니, 그럼 맛있는 건 안 돼요. 아, 맛있는 건 안 돼요. 알았습니다. 포물선으로 해줘요,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? 아, 아무렇게나. 아무렇게나? 오, 진짜? 자신감이 있으시네. 자, 준비됐죠? 자, 가요. 아, 아는 벌리죠. 아주 장난꾸러기죠. 너무 귀여웠어, 지금. 새끼붓기 같아, 새끼붓기. 근데 이건 너무 쉽다. 주 앉아 있을 테니까 한번 던져줘. 오! 오! 이거 뭐야, 주연이! 주연이!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주연이!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너, 너 화 안 났어, 화 안 났어? 화 안 났어? 네, 네. 주연씨 화내지 마세요. 주연씨니까 화내지 마세요. 야 화를 안 낸다 나 같으면 집어넣고 나가버리거든 저희가 더보이즈 멤버들은 인성까지 봤네요 왜냐하면 의자에서 약간 넘어지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나도 봤어 밑에 카메라 못 잡아서 너무 안타까워 얼굴 웃고 있어요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요